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교하면 연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실제하는 것 같고 당연히 모든 게 정말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정말 실제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감촉을 느끼고 그것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세상 모든 것은 허망하다 또는 비실체성이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허망하게 오고 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해합니다 이렇게 실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제가 아니란 말인가 하고 생각을 하죠 또 내 바깥에 있는 많은 대상들 많은 경계들 또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내 바깥에 실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있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인연 따라 인과 연이 화합해서 잠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인연 가합이라고 합니다 인과 연이 가짜로 잠시 화합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무 장작으로만 여러 개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잘 조합해서 모찌를 몇 번을 해가지고 나무의 모양을 딱 갖춰지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전까지는 그게 그냥 나무였어요 혹은 장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못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나무와 못을 가지고 우리는 의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인연 따라 적절하게 모찌를 몇 번은 해주고 나니까 그 못과 나무가 이렇게 인연 따라 모이고 나니까 인연 따라서 새롭게 의자라는 모습이 생겨나는 거죠 즉 이 의자라는 것은 명과 상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의식이 아 이거 의자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대상을 명상이라고 하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이름과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나무가 이렇게 모여서 의자의 모습을 띈 것을 이렇게 모양 가진 것을 의자라고 이름하면서 그 이름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의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나무가 그냥 인연 따라 못과 나무가 인연 따라 이렇게 모인 그 모양을 나무라고 했을 의자라고 이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자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냥 나무가 있고 못이 있고 사람이 못질을 한 노력이 들어가고 그런 인연들이 모여서 이걸 의자라고 이름했을 뿐이죠 다시 말해 의자에는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 아닌 다른 것들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연 따라 그것이 모이다 보니까 나무도 의자가 아니고 사람의 노력도 의자가 아니고 못도 의자가 아니지만 새로운 의자라는 게 이렇게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이처럼 의자라는 것은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공한 것이죠 그런데 의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모여서 의자를 임시로 만들었을 뿐이죠 이처럼 의자는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나무는 실제이냐 그 나무도 그 장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혼자 나무가 될 수가 없죠 혼자 또 장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나름대로 나무가 처음에 컸을 때 씨앗이 있어야 될 것이고 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적당히 비가 와서 물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늘의 태양, 바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요소들이 모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게 나무가 되었죠 즉 나무에도 태양이 있고 씨앗이 있고 흙이 있고 영양분이 있고 다양한 거름이 있을 것이고 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무가 형성되었을 뿐이지 그 나무에도 실제적인 나무라는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침묵이 있는데 손이라는 인과 책상이라는 연을 이렇게 화합시켜 주면 전혀 여기 없던 제3의 소리라는 이 소리라는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라이터나 성냥을 이렇게 마차시켜 주면 성냥값과 성냥에는 불이 없는데 인연을 화합해 주면 전혀 없던 무언가가 이렇게 불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이 모여서 임시로 그것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러면 실제하는 것이냐 다른 모든 것들도 똑같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중무진에 다른 것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루는 것뿐이죠 이렇게 중중무진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아마 퍼져나갈 건데요 중중무진으로 그야말로 퍼져나갈 텐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다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은 그것 아닌 것들, 그것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이렇게 화합한 것일 뿐이고 그것 아닌 것들 하나하나도 전부 다 또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이 인연 따라 화합해서 그것의 형성에 영향을 줬을 뿐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주가 되고 객이 되고 큰 영향,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하면서 이 세상 전체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의존 쪽으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이 멸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것을 기대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을 기대어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은 그 둘이 아니라는 뜻을 의미하죠 우리는 둘로 셋으로 다 쪼개서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 한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한 뿌리로서 하나로서 동체로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우리 오온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할 때 오온에서 나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은 전부 다 낱낱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라는 존재도 여기에 내가 있느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임시로 이렇게 모였을 뿐입니다 아마 공기가 사라진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겠죠 또 내 몸에서 물의 요소를 싹 빼버린다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의 요소를 싹 빼버린다면 여기에 나는 없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면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 물 또 제가 받았던 태양빛들 이런 다양한 것들 그리고 또 제 정신세계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견해들 우리가 내가 안다라고 느끼는 내 가축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여기는 나는 그 생각들이 정말 내 생각이 맞을까요? 진짜 내 생각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라고 할 만한 내가 지금 내 생각이라고 이름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걸 내 생각이라고 말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생각들 또 다른 누군가의 사상들 어디인가의 책에서 본 내용들 뭐 천년 전에 있었던 고전이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존재들의 어떤 생각들 사고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정신을 임시로 만들어냈을 뿐인 것이죠 인연따라 몸이 그런 것처럼 몸도 태양 대지의 지수화풍이 내 안에 내 사대라는 지수화풍으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중일 뿐이죠 여기에 몸도 마음도 나라고 할 만한 홍길동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실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낱낱체 모든 것들조차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조차 그것 또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야말로 이 온 우주로부터 인연받아서 그렇게 인연 가합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연따라 잠시 잠깐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즉 삼나 만상의 크고 작은 긴밀하고 느슨한 무수히 많은 인연관계 속에서 하나가 만들어 가짜로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또 다른 모든 것들의 또 작은 연이 되어서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는 존재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 또 내가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와 세계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 연이 화합해서 그 인연들이 또 다른 인연이 화합하고 또 그 인연은 또 다른 인연의 영향을 받아서 즉 중중무진의 인연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만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삼나 만상 모든 것들이 나를 낳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것이죠 삼나 만상 모든 것들이 삼나 만상 모든 것들이 정신적인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들이 태양이 없으면요 태양의 따스함이 없다면 햇볕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조금 더 긴밀하다 긴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무의미하게 일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삼나 만상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인연 따라 화합해서 연기적으로 다른 것에 기대여서만 의존 쪽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삼나 만상 전체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삼나 만상 전체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없고 세상이 없는 나는 또한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12처 18개라는 교리인데요 눈깃고 혐엄듯이 내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부 세계를 접촉합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긴 내가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코 내 몸 뜻이 있다 그리고 바깥에는 세계가 실제한다 그래서 내가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 대상이 있고 바깥에 대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눈이 있다 즉 눈이 없으면 바깥에 대상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또 눈이 있어도 바깥에 대상이 없다면 일체의 모든 대상이 없다면 눈은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육 내입처를 인연으로 육 외입처가 상호 연관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있을 뿐이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눈이 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고 내 귀가 있음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만 있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별도로 있고 내 바깥에 있는 물질 세계,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 12입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눈과 바깥 대상이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여섯 가지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눈으로 봐서 아는 의식, 소리를 들어서 아는 의식 내가 세상을 파악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12입처에서 나온다 12입처에서 육식이 나온다 즉 눈과 바깥의 대상이 접촉하는 것에서 의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나라는 주관계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의 대상이라는 객관 세계가 객관 대상 경계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계와 객관계가 서로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라는 인연 따라서 의식이라는 것 의식계가 인연 따라 생겨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펼쳐진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A라는 사람에게 비친 그 회사와 B라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회사는 전혀 다르게 연기된다 다르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연기되는 것이죠 인연 따라 자기에게 연기한 세상을 자기의 의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따라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의 경험이 있었고 어떤 업을 짓고 그것이 또 어떤 의식을 만들어냈고 쌓아 놓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저마다 자기에게 연기되는 세계가 다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정말 실제한다 그리고 내 밖에는 세상이 정말 실제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식도 정말이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맞다라고 여기고 내가 분명히 봤어 봤기 때문에 있어 확실해 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정말이라고 여기지만 그 또한 인연 따라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인연 가합일 뿐이다 이와 같이 나도 세상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잠깐 그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고정짓거나 저것이다라고 고정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실제가 없다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이제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키가 한 이만하네요 그런데 이 컵이 더 긴 것 옆에 가면 짧은 게 되고 짧은 것 옆에 가면 긴 게 된다라고 했죠 즉 이것은 길거나 짧지 않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죠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길다 짧다 아름답다 추하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의 진실은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연이 더 큰 컵이 오면 이거는 작은 컵이 될 것이고 더 작은 컵이 오면 이거는 큰 컵이 되겠죠 이처럼 인연 따라 이것은 상대적으로 임시로만 규정될 뿐이죠 이것은 작은 컵, 큰 컵이라고 이런 모양의 컵을 임시로 이름을 붙여서 규정할 뿐인 것이죠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길다 짧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모인 것일 때 임시적으로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걸로도 규정할 수가 없고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이렇다거니 저렇다거니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생겨나고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그 의미는 중요성은 심각성은 세상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건 중요하고 저건 중요치 않아 내 인생에 이건 중요하고 저건 중요치 않아 나에게 이 사람은 중요하고 저 사람은 중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또 내 인생에서 이런 건 정의로운 일이고 저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분별한 채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정견의 시선으로 본다면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윗바사나라고 하듯이 관한다면 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규정도 맞다거니 틀리다거니 옳다거니 그르다거니 잘났다거니 못났다거니 할 수 있을 그 어떤 것도 없다 임시로만 그렇게 규정될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고 저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다 이 가치를 버리는 것은 죽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이게 사람이 어떤 하나의 생각에 자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 가치 그런 게 없는데 가치 의미 규정 이런 것들은 사람의 분별에서 생겨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옛날에 보면 어떤 사입이 종교에 빠져서 사입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자살 같은 걸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누가 서로가 서로 이렇게 죽게 만들고 있는데 그 누구도 반항하지 않고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택받은 선택받아서 집단으로 죽게 된 그 종교단체 이런에서 선택받지 못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웠다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었다 그래야만 나는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이 될 줄 알았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뭐 이렇게 타작을 한다 그래서 성직자가 신자들 막 뺨을 아주 강력하게 때리고 또 신자들끼리 서로 막 때리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사랑이라고 믿고 또 그 때로는 어떤 교주 같은 분이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 정말 신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 신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다 주고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자식을 바치고 이런 일도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할까요? 자신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학력 수준이 높아도 이 세뇌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절대 세뇌 어떻게 저렇게 세뇌될 수가 있지?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 사실은 세뇌되고 살고 있어요 선사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외도 사이비가 다른 게 외도가 아니다 사실은 특정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이 견해는 외도고 이 견해는 정법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견해가 되었든 그 견해가 옳다라는 과도한 집착과 고집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모든 견해가 전부 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견해에 집착하는 것이 외도다 왜? 그 견해는 임시로 인연 따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 생각들이 조합해서 그러한 견해가 임시로 만들어졌을 뿐인 것이지 이것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라고 딱 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모든 세상도 정해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도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이렇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해서 내 인생은 이 견 모습으로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는 데 집착하거나 저렇게 돼야 돼 하는 데 집착한다면 인연 따라 잠시 이렇게도 드러나고 저렇게도 드러날 뿐이지 그것을 망각한 채 이거야 저거야 라고 딱 정해놓는다면 그래서 거기에 집착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아까 이것을 얘기했죠 이게 더 큰 컵과 비교하면 인연이 오면 작고 작은 컵과 인연이 오면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얘는 커 라고 집착을 하면 그거는 극단이죠 크다 라고 집착한다면 이건 극단입니다 아니야 이거 작아 라고 집착을 해도 그 또한 극단이죠 그래서 뭐라고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라고 하죠 이렇게 보는 안목을 이것을 보고 크다 작다 여러분 자신을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 남편은 잘났다 아니면 못났다 나는 부자다 아니면 나는 가난하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전부다 이것을 가지고 큰 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컵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규정해서 집착하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집착하고 있거나 나는 너무 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나쁜 놈이야라는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그건 전부 다 외도의 소견입니다 그것을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극단의 견해지 중도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고집하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중도의 길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연 따라 크거나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도적으로 볼 때는 말이 끊어집니다 언어가 끊어져요 이걸 이렇다거나 저렇다거나 하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다라고 집착하지도 않고 작다라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 불교의 정신은 무집착이고 무소득이고 무소유라는 표현을 하죠 크다라는 데도 집착하지 않고 작다라는 데도 집착하지 않죠 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하는 데도 집착하지 않고 저렇게 되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저런 일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라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건 양극단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무소득이라고 한 것처럼 본래 얻을 바가 없다 쥐 것이 없다 무주법이라고 한 것처럼 어디에도 머무를 수가 없다 어디에도 발디들 곳이 없는 거예요 쥐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이것을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이런 중도적인 견해를 무분별지라고 한다 연기 중도적인 견해를 무분별지라고 한다 무분별이라는 것은 분별은 다 하지만 그 분별에 어떤 분별에도 집착하거나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크다거나 작다라는 어디에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집이 없죠 집착이 없고 고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또 고집 부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그 분별에서 놓여놔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연기 즉 무화 연기 즉 공이라고 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임시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교리가 전부 이것을 설하고 있죠 이것은 인연 따라 이렇게 혹은 저렇게 나라는 존재는 인연 따라 이렇게 혹은 저렇게 보일 뿐이지 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죠 나를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또 나는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에 집착하는 순간 당연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를 모르게 되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나의 집착이 생기니까 삼법인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게 변해가죠 그렇게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해가고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임시로 모인 것을 영원할 거라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하고 인연 따라 무상하게 변화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걸 할 것이 없다 그것은 그거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 아닌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인 것처럼 이렇게 임시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진짜 나를 살리려면 나의 근원인 나 아닌 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걸 동체 대비심이라고 하거든요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이 한 몸 동체다 인연 따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상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연기법의 자각이 바로 동체 대비심의 자각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완전한 자비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기를 실천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 아닌 것들의 모임이 우리가 나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삼법인도 연기를 설한 것이죠 대승불교의 공사상도 연기를 설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오은 12초 18개가 오은 12초 18개가 전부 이 연기를 뒷받침하는 강론입니다 연기 무화를 설하고 있는 내가 실제 하지 않고 바깥 세계가 실제 하지 않고 내가 규정하고 있는 그 의식의 세계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연 따라 그렇게 모였을 뿐이다 눈 깊고 현문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육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초기 불교 경전에서 보면 육식이 생길 때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수상행이 함께 생긴다 그래서 비로소 오은이 성립된다라는 설명을 해요 12초 18개에서 오은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 그렇게 모이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초 18개가 전부 연기를 설하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르침일 뿐입니다 불교의 모든 어떤 교리 가르침들이 전부 이 연기, 중도, 공, 무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연기법이고 산법인이고 그것이 바로 오은 12초 18개가 공하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사성제와 12연기가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12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괴로움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난 허망한 것 실제가 없는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고 고집해서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또 이것은 좋은 거야, 저것은 나쁜 거야 좋은 건 더 가져야 돼, 싫은 건 버려야 돼 하고 의식을 일으키고 그것을 취사간택해서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킨 그 마음을 실제라고 믿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지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불교의 다양한 교리들이죠 근데 이게 다 낱낱이 다 따로 떨어진 교리이냐 말이죠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교리가 아니다 다 하나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하는 무언가가 없이 인연 따라 서로 의전적으로 잠시 모였다가 그것이 터지고 할 뿐이다라는 사실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뭐를 집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고정된 마음을 일으켜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거나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기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험하게 오고 가는 줄 모르고 특정한 것은 집착하고 특정한 것은 버리려고 하는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화한다 거기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연기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괴로움도 그러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을 실제라고 하는 허망한 착각에서 괴로움이 생겨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이 사실을 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지혜로서 비추어 보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괴로움은 본래 있던 괴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괴로움이라고 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그저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 공, 중도, 무자성의 깨달음에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좋다 나쁘다도 없고 분별할 게 없다 그 어떤 분별도 가 닿을 수 없다 그런데 분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분별을 하고 또 이것이 맞고 저것은 틀리다라고 분별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거, 12연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성제 12연기라는 것도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괴로움이 12연기를 구체적으로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이 12가지의 지분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생겨났다라고 보이는데 이 12가지의 지분이 우리 불교 교리 중에 제일 어려운 걸 12연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12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연기, 공, 중도, 무자성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목에서 허망하게 괴로움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 괴로움이 허망하게 만들어졌을까를 보니까 12가지 망상이 순식간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찰나 연기로 12연기가 12가지의 망상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이걸 실제화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12연기 중도 사성제 3법인 연기법에 대한 이 진실이 망각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 12연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고 또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사성제가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성제만 깨닫고 나면 이제 열반 해탈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사성제 가르침이죠 그것은 곧 또 12연기이고요 이 12연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연기와 오온과 12처 또 12처에서 오온이 생겨나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또 분별심이 일어나는 과정 이게 허망하게 연기로써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뒷받침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 내용을 이제 잘 지니고 계신다면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성제 공부했는데 12연기 공부했는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이제 좀 교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12연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앞전 시간도 오온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많은 이제 교리나 이런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단계별 설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근기가 높아졌을 때 마지막으로 사성제를 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밑받침되는 이제 다양한 가르침, 교리들을 설명을 했고요 부처님께서 최종 단계의 깨우침이다, 깨달음이다,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셨던 12연기와 사성제에 대해서 즉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 어떤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순식간에 어떻게 해서 12연기가 쫙 펼쳐져가지고 나를 괴로움으로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12연기를 한번 조금 좀 시간이 40여 분 동안 다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핵심은 보통 이제 12연기 하면 불교 교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기법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12연기를 공부했을 때 보면 들었는데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3세 양중 인과로 나니까 과거와 현재생과 미래생에 걸쳐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걸 과거생에서부터 있었던 업이 어떻게 내가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번 생이 어떻게 다음 생에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생각은 다 망상인데 그 생각으로 짜맞춰야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연기 12연기를 설할 수 있는 거거든요 3세 양중 인과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로 이해하는 12연기 현학적인 교리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생각 망상을 가지고 분별해서 없는 과거를 가져와서 억지로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12연기에 12가지 지분이 전부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12가지 허망한 망상 분별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는 그 12가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12가지 망상 분별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한다 그 12가지 지분을 우리가 바로 보기만 해도 모든 뭐랄까 불교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한 것처럼 보이는지 불교에 왜 이렇게 수행법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수행법이 결국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연기법의 어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그것을 좀 공부하고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 또 사성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죠 중앙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몬패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